이 시대에 가장 큰 결핍 인정 먹고 산이즘을 돌파한 사회에 가장 큰 인간의 욕망은 인정 근데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직원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 칭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 오로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살았기에 어떻게 남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하는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다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해라 내가 나를 칭찬해라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